변기를 절반 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보는 모습으로 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기 절단 후 물세척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변기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기똥차게 변기구조는 이렇게 보입니다 베리 굿 변기 절단은 물건 가지고 오세요 가져다 놓으면 잘라 드립니다 변기 커팅 끝났습니다 오늘 변기는 뒤꽁다리가 너무 많아 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도 잘 잘렸습니다 이거 이제 또 어디 홈쇼핑으로 갈지 모르겠네요 홈쇼핑 변기 절단 전문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